한국에서는 방송이 끝났지만 넷플릭스로 더 많은 분들한테 저희 드라마를 알릴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개인적으로 6회였던 것 같아요. 준우가 법무법인 우상의 한승혁 대표랑 최명희 변호사한테 본인이 진짜 바벨의 오너라는 걸 알린 뒤에 제가 형의 비위를 맞추다가 형이 나가면 표정이 싹 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서의 본심을 시청자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뭔가 사고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씬이었던 것 같아서 좀 인상에 남고 그리고 드라마가 흘러가다가 13회 엔딩에 한서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돼지피를 맞은 준우를 보고 그 돼지피를 뿌린 사람이 빈센조랑 차영희라는 걸 본 다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환희에 가득 차 있는 한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씬 자체가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그리고는 한서의 마지막 장면 죽기 직전에 준우의 총을 막아서고 내 가슴에 댄 다음에 한마디를 드디어 시원하게 날리잖아요. 되게 통깨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서의 인생 20여 년 동안 쌓여있던 걸 마지막으로 터뜨리고 그럴 수 있는 씬이었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막 맞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툭툭 치고 볼 꼬집고 외국에서도 그런 정서가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상대방을 깔보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긴 행동들을 당할 때가 제일 오히려 물리적인 충격이 센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적이 되니까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것도 느꼈고 반발심도 생기고 이 사람한테 완전히 주종관계에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한서를 연기하기에 더 좋은 재료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캐릭터들이 다 변화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가장 다이나믹하게 보여진 게 한서였고 드라마의 지점부터 변화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5회에 나온 장면인데 과거에 아버지를 독살하는 준우의 모습을 직접 보고 있던 그 장면부터가 한서의 인생의 정말 나락의 시작이거든요. 늘 그 전부터 형한테 맞고 무시당하고 굴복당하면서 살아오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을 직접 죽이는 모습을 본 그 순간부터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이 제대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많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대본상에 되게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 변화하는 지점들이나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빈센조를 만나고 빈센조에 대한 감정이 점점 바뀌는 그런 지점들도 정확히 씬들로 표현을 해주셨고 감독님이랑도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작업을 했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을 느낀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빈센조 형이랑 촬영한 장면들이 다 너무 좋았는데 눈 감기 직전의 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빈센조 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줘요. 그래 너 내 동생 할 자격이 있어. 그게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 없거든요. 누군가한테 내 존재 자체를 회장이란 직책을 빼고도 인정받고 그 만으로 존중받는 게 한서가 살면서 너무너무 받고 싶어했던 건데 굉장히 행복했을 거고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준 사람이 빈센조라서 더 행복했을 거고 그 대사가 사실 원래 대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하다가 감독님이 원래 이런 대사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뺐다. 근데 두 분이 생각해보시고 추가하고 싶으면 다시 추가해도 된다. 이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추가됐던 건데 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SBS에서 했던 퍼기라는 2부작 드라마를 했었어요. 거기서 아이스하키 선수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준비하면서 아이스하키를 처음 접했고 작품이 끝난 뒤에도 아이스하키의 매력을 좀 느껴서 취미생활로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의 합류를 결정하고 박재범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혹시 뭐 개인적으로 가진 독특한 취미나 특기 같은 게 있으면 반영해 줄 수 있다고 먼저 물어봐 주셔서 아이스하키를 얘기를 했죠. 다음 대본들이 나오길 막 기다리는데 대본에 아이스하키 링크장 써 있길래 와 진짜 써주셨나 보다. 딱 봤는데 아이스하키장에서 제가 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웃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는 것도 또 넣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작가님 덕분에 또 탄생한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점 어떤 승부욕? 승부욕과 좀 끈질기게 목표한 걸 이뤄내려고 달려나가는 그런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두 캐릭터가 있는데 하나는 차영이랑 하나는 최명희 두 캐릭터 다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유형의 캐릭터들이었어요. 차영도 여자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시작했거든요. 차영의 이야기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어떤 증인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일련의 계기로 개인적인 이유로 성장해 나가고 그 이후에도 100% 선하기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최명희는 특히나 그런 악행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본인의 삶인 거고 자기 삶의 방식인 거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나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야 라는 목표도 없어요. 그게 되게 독특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영이를 연기했던 여빈 누나랑 전여빈 배우분이랑 서로 애정하는 관계로 또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너무 매력적이시기 때문에 선임하려고 했지만 빈센조가 안 해줬겠죠. 안 해줬을 거고 빈센조의 가르침대로 회사의 재산을 공익적인 일에 쓰거나 한서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빈센조 형을 따라서 몰타에 갔을 수도 있겠죠. 지푸라기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사실 바벨이라는 그룹이 지금까지 쌓아온 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고 기업적으로 할 수 있는 속죄를 해야겠죠. 저는 사실 금가프라자에 있는 배우분들을 총 만난 게 이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열 번이 안 돼요. 계속 바벨 쪽 우상 쪽 배우분들이랑 촬영을 했고 후반부에 가서도 빈센조, 차영 배우분들이랑만 거의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금가프라자분들을 정말 많이 못 만났는데 한 번 만날 때마다 급속도로 친해져서 지금은 정말 거기 있는 모든 배우분들이랑 다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빈센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퍼펙트한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사실 작품이 성과가 좋더라도 그 과정에서 힘들었으면 저는 좋은 기억으로 포장해서 남기진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라 빈센조를 할 때는 촬영 현장도 너무 행복했을 뿐더러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작품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고 사람들도 남았고 그 정도로 뭐 하나 아쉬운 지점이 없이 완벽한 선물 같은 드라마였기 때문에 제가 일하고 싶은 꿈의 작품 앞으로 또 만나고 싶은 희망사항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장한서라는 역할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작가님, 감독님 덕분이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을 탄생시켜주시고 그 역할을 저한테 맡겨주신 작가님,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받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 인물을 연기하면서 배우 개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다고 느껴요. 그런 면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사랑스러운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역할이 너무 많아요.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군의 역할도 하고 싶고 제 나이에 비슷한 나이대의 어떤 청춘물도 하고 싶고 하기 싫은 역할보다 하고 싶은 역할이 너무 많아서 언제 어떤 역할로 찾아와도 놀라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진심이 닿았는지 이렇게 저희 드라마를 즐겨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뿌듯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했던 긴 시간의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빈센조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빈센조에 참여한 모든 인원들에게 무한한한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